사세요. 답답한 것 같은데 드라이브나 하시자고요. 아직도 답답하세요? 그러네요. 뭐 하는 거예요?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요. 그럴 때 열어서 치려고 이런 차 산 거예요. 그러네요. 바람이 얼굴을 때리니까 숨이 쉬어지긴 하네요. 뭐라고요? 숨이 쉬어지긴 한다고요. 무슨 일 있는 거죠? 있죠.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. 거짓말 같아서.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요. 아니요. 절대 모를 거예요.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은데요. 죽여버리고 싶잖아요. 두 연놈들을. 서인아 교수님 바람났잖아요. 비 와요. 비 와요, 비. 빨리 닫아봐요. 어떡해.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자기 차 뚜껑도 못 닫아요. 나도 처음 내려봤다고요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나와요. 아, 어떡해. 뭐지? 어지러움 세상이 날 모래 속해 나는 자라기엔 덕 없이 부족해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나 숨을 쉬게 나무도 흐릴대